자 능력 강화할 수 있죠 뭘 올리지? 그래 기술 올리자 자 이제 난 드롭킥을 쓸 수 있게 되었어 그래 난 이제 드롭킥을 쓸 수 있게 된거야 자 바로 가보죠 아 잠깐만 야 혹시 너 아이템 비복 아이템 파냐? 아 너무 비싸 근데 이거는 근데 이것도 좀 사자 혹시 모르니까 아우 9000린내 써야 되더니 리슈님 스티커 두개에 1577번째 팬클럽 감사합니다 자 다테씨가 있는 곳으로 빠르게 가보죠 아니 설마 뭔가 종교인 종교 지도자를 지도자를 보고 같은 느낌이었는데 기분 자신가? 아니 다테씨 추네, walkway is close... わかってる? オイ! こいつデカだぞ! そうだ! 間違えねえ、俺はな... 昔こいつにパクられたんだ! あ… もう十分だろ? まだだ! 100回殺しても足らねえ! 被害者は引っ込んでろ! 一発殴んねえと気が済まねえ! ぶらしっちまえ! そうだ! ぶばらししばった方がいい! 何言っても無駄か? 아, 무따다. 너의 얘기 듣는 게 없어. 무슨 말이야? 무슨 일이야? 요새, 기류. 이 사람을 그렇게 하고 싶으면 내가 죽을래. 내가 죽을래. 남자 자 사이노 카워라이 주민들 어디서 이게 홈리스들이라가지고 그렇게 세지 않아 애들이 약해 그렇지 아자자자 아니야 뭐 뭐 먹은 게 있어야 힘이 있어야지 이게 아아 야 어디서 숫자만 많아가지고 어디 어허 아 이게 아키렛은 강함이다 아아 아아 사이노 하나야 다테사 기류 레이 노고 사라타 크루마가 밧팅 센터라고 아 아 아니 유민상 의외로 착한 녀석일지도 모르겠어 아이쓰 모토 케이간다 아 아 야 애가 원래 경찰 이였단 말이야 기류 하루카 사라짐는 마지막 유미의 야스라 마지막 유미 이 정신나갔던 형님? 자, 하루카를 구하라 다테시는 셀레나에서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그래서는 그런 몸으로 마지막 팔을 상대하는 건 무리입니다 그보다 레이나가 걱정입니다 혼자 있게 하지 말아주세요 알았다 조심해라 자, 그래서 쭉 따라가지고 배팅센터까지 가서 하루카를 구하러 갑니다 아, 졸려 진짜 내가 미쳤다고 지금 이거 번역해서 한다고 깝쳐가지고 자, 마지막판 녀석들이 그래 시비를 걸어오죠 근데 이놈들 대사가 다 똑같애 각오해랏! 이거밖에 안해 지금 밤전에도 각오해랏! 이거밖에 안했어 너 키르지 어,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각오해랏! 이거밖에 안해 진짜 아, 야 드롭킥하지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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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액션 썼잖아 아이씨 아주 잘하는 짓이야 이라차 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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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켄잔에서는 기본기인데 자, 쭉 갑니다 자, 쭉 갑니다 자, 계속해서 싸움을 걸어오긴 하는데 쫄 거 없어야 돼 자, 이쪽으로 피 가면 될까? 밑에 쪽으로 가면은 한 두세 번 정도 더 싸워야 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좋아, 이쪽으로 가면 괜찮을 것 같애 저기 있는 배팅센터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좀 더 들어가보자 나 온다 자, 마지막 파는 분리구만 자, 마지막 파는 분리구만 길류짱 왓샤 우레쌤 탐어난다 도시마노를도 직접 연결해 본인의 삶은 본인의 삶은 결과를 할 수 있는 나 길류짱 나 길류짱 알겠지 나 어 뀌웅웅웅 아 기운, 기운, 기운 하하 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笑いどころやないかい 笑いやこのポギー やめろ ああ? ハルカを返せ 別にええで そこのドア入ったとこにおるわ ひひひひひ ユータやろ? キリュータ わしゃお前と勝負できりゃ それでええんじゃ 本気で言ってるのか? 本気も本気 大マジや なあ もうこれ以上 散らすなや キリュータ 行くで 勝負や フ Stephen トズカゲ来してくれ シマノファグミネ マジマファ 深のパ 아잉? 히! 오호! 어이구 마지막 짱 아휴 아이고 성님 하! 아이고 성님 성님 그만해 그만 하란께요 아우 성님 아이 고추했다 엉덩이 있다 칼박지 마시고 아 야아 아이 병신 하핳 아 근데 맞으면서 싸우면 이길순 있어 아 자꾸 딜을 뒤에서 엉덩이로 찌르는데 찌르시는데 아이 그래가지고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어요 형님 자아 아아 나 아하핳 진짜 이거에 맞았어 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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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 아유 진짜 연타 이거 아 맞아 아이고 좀 맞아라 와 진짜 회피력 아주 쩔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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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이거 와 연타가 와 연타가 진짜 쳐 웃지마시구요 웃지마시구요 좋아 몰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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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몰았는데 젠장 형님 형님 순순이 맞으시지요 좀 맞아주시지요 아야 아야 와 웃지만 마시구요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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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아야 진짜 쳤는데 와 와 공에 맞았어 순순이 쳐 맞으시라니까 어휘 간보는거 간보시는거 봐 어휴 자 이럴때 나는 나는 주인공이니까 아이템을 쓸 수 있지 흐헤헤 그렇습니다 형님 아 형님 형님 좀 맞아 좀 빠지라고 어디 놔 그렇지 한대만 한대만 맞아주세요 한대만 끝까지 안맞아 아이 야 이 정신 나가라 야 응 웃지마 정신 사나워 그래 네가 정말.. Meaning... 키리우양은.. 아직.. 거기에.. 승부는 bleibt. Papa, 할카가 해 listened. 아.. 키리우양은.. 아.. 마라.. 왜.. 정말 맞지만은 훌륭한 훌륭한 숨겨왔던 나의 아 잠깐 얘 나올 때 이거 틀면 안 돼 큰일나 얘 나올 때 이거 잘 못 틀면 경찰 아저씨가 출동한다고 어? 유미오 네이찬가... 어머니... 왜 어머니 안 만나요? 죄송합니다 싫어... 어머니... 유미오 네이찬... 어머니... 어머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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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거 가져왔어요 엄마가 가져왔어요 엄마가 가져왔어요 엄마가... 네... 네... 그래서... 더 기다려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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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것을 가져왔을 때... 이것을 가져왔어요 정말 중요하다고... 네... 이것은... 그 펜던트에... 이 펜던트에... 그 펜던트에... 원하는가... 네... 이것은... 이것은... 백억의... 이유를 푸는... 이유를 푸는... 이것은... 백억의... 열쇠를 푸는... 자물쇠를 푸는... 열쇠 같은데... 이렇게... 이... 이리 어릴 수 없나요 이리 어릴 수 없나요 이 어릇은... 그 어르신, 그 얼굴은 기억나요? 그 어르신은 완전히 어르신이었어요. 하지만 그 어르신은 키리우의 어르신에게 펜던트의 일을 보내주고 싶어요. 내 이름을? 응. 어떤 사람이냐, 뭐지? 자, 하나. 하나씩은 분명한 것은 내가 언젠가 사건의 중심에 담겨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 데이터 4번에 넣어두도록 하겠어